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금 시작! vellulle 걸어봅시다 지금까지 웬일날 저녁에 앉아있는 신선을 인 α엉 와인 재미를 trem게 만들었어요 너무 맛있어 고소한 소스 초코냉올 쩔쩔쩔 맛있어 너무 맛있어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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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다. 너무 맛있어 이번엔 아이스크림을 만들어봤어요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다음 영상에 만나요! 그리고 그 다음은 랩에 랩을 넣어 먹어야 되니까 너무 좋고 그동안에 넣어 먹으면 먹으러 가고 먹으러 가고 먹으러 가고 먹으러 가고 먹으러 가고 너무 맛있어 아.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